일로와! 중재 일로와봐! 애지야! 이거 깔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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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일로와! 아니 애지 그만 괴롭히고 일로와봐! 이거 봐봐! 이거 보자! 우와! 너네가 자꾸 뛰어다녀서 이거 깔아야 되겠어! 다리 다칠까봐! 아빠 이거 사온거야! 이거 엄청 비싸다! 우와! 야! 벌써 못뜬어! 애지야 벌써 못뜬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야! 얘 봐 이거! 열자마자! 1분도 안되서! 애지! 비켜봐! 비켜봐! 이거 너네 다리 다칠까봐 까는거란거냐! 비켜봐! 이거 까게! 우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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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 쿠션 좋은데? 진짜? 응! 그래도 분지는 물었었지만! 아니 애지가 물었거든! 이거 봐라 애지야! 이렇게 반 잘라요! 이렇게 반 잘라요! 비켜 펴보자! 우와!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이쁘지 이쁘지! 너희때 준비했어! 자! 자! 어! 쟤 뜯어! 이거 안쪽에 좀 더 넣을까? 응! 아 안돼 애지야! 아빠 중지 씻었어! 우리 이거 뭐야 이거! 새거에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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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산 대형 패드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응? 야! 깜는 물! 이거를 가운데로 붙여야 될 거 같아! 안 그러면! 얘네들이 오줌들을 잘못 써면! 여기가 안에 들어가! 사줄게! 이쁘지 안 좋아? 네! 네! 어때? 이 운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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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이거! 물 안 물어 뜯어야 되는데! 물어 뜯기 같은데! 여기 이런 목통이 같은데! 어때? 얘네 박스에 투로 다 붙잖아! 혹시 비네스라고 그렇게 해서! 딱 맞춰서! 완전 끝이 한 번에 한다고? 맞춰서! 중자 저거 가져와! 물꽃! 저거! 가중자! 들어가줘! 하나 둘! 으으! 으으으! 이리 와 가자! 어허허허허 이리 와! 자 이제 코실롯거리는 거 확실하게 자 주세요. 주세요. 자 앞머도 서니게. 자 좀 쉬어. 너 진정해야지. 너 너무 흥분상태. 너 너무 흥분상태. 새로운 거를 보고 얘네가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도 생겼나니까. 저 손쓰건보. 그런거 같지 않아? 아니 사실 손쓰건때문에 싸운거거든. 그치? 아니 손쓰건때문에 싸움이 난거야. 아 진짜 너무 싫어. 그니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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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IS symptom에요. omatic어요 손쓰건보. 어 저거 뭐야? 어 어 뭐야? 예지야 손수건 손수건 아빠 웃어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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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야 손수건 손수건 빨리 봐 빨리 웃어 빨리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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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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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